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 새벽시간에 온라인 기사를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제목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김용범 제1차관 기재부입니다.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에 내놓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12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맞춤형 일자리 가능한가? 2020년 3월에 정부가 40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을 맞춤형 일자리 동합대책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정부는 제조 부진으로 인해서 40대의 취업현황이 부진하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부랴부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서 40대 일자리 테스크포스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대 퇴직자 구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일단 실질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더 멋진 이야기는 김용범 차관이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40대는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성공하기 좋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골든 에이지라면서 40대 창업을 지원하겠다. 기사를 읽다 말고 제 입에서 팍 튀어나온 이야기가 당신들이 뭘 아는가? 창업? 창업이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한두 번 실패를 그친 다음에 중산청에서 급속하게 하루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 관료들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하니까 그래서 테스크포스도 만들고 좌페어라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고 야단법석을 뜰 수밖에 없죠. 결국 자원만 낭비하고 대부분 이벤트로 요란스러움만 남기고 다 사라지게 되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니까 누가 기업이 만들어내야 되죠. 기사를 쭉 읽고 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기사였던지 댓글이 딱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좀 본받아라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부담 좀 줄여주면 기업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게 아니냐 그 댓글이 하나고 다른 댓글은 이 사람들아 좀 정신차리라. 40대 일자리는 기업을 살리는 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박임용씨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더 문제의 본질을 괴뚫고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은 한국의 한계입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려앉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핵심을 간파하지 않고 세 번째는 엉뚱한 짓, 탑질이나 이벤트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전시성 행사에만 관심을 갖고 더 심각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차선이라도 할 건데 최악의 경우는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양산해내니까 한국은 촘촘한 규제망으로 옥제인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나라가. 2019년도에 국회가 발의한 규제입법,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그것을 위원입법이라고 하죠. 건수가 1200건이었습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2020년 5월에 폐해를 앞둔 제20대 국회는 지금까지 3884건에 규제를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서 규제로 제정되거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입법을 앞둔 법만 하더라도 1810개 정도가 됩니다. 46.4% 정도가 만든 발의 한 두 개 가운데 하나 정도가 입법화되는 것이죠.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974건, 자유한국당이 947건, 바른미래당이 366건, 민주평화당이 118건이다. 발의건수 기준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만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규제법안의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내가 이걸 만들겠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공동 발의 형식으로 만들면은 운 좋으면은 그냥 입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입법, 행정부의 관료들이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니까 규제 역량평가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위원들 함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위원입법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일종의 청부입법이라고 합니다. 청부입법 건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을 활동하는 동안 몇 건의 입법을 자기가 성공시켰다.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일종의 성적표니까 계속해서 규제법안을 양산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의 한국, 미래의 한국입니다. 현장에서 불을 만들어낸 생산주체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규제법안들이 한 해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10년 사이에 환경부가 새로 투입한 환경규제는 50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규제도 계속 강화하는 건수가 30건에서 80건 정도가 됐습니다. 기업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규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입니다. 2019년도 8월 27일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움켜지고 있는 규제의 총수는 3829건이 됩니다. 관료는 뭘 해야 되니까, 공무원 수를 증가시켜 놓으면 뭔가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옥죄는 거죠. 성장, 활력, 창의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될 때 가능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차고 넘치는 규제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거대한 규제공화국입니다. 공무원공화국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자영업을 하시는 분을 양산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서 한국은 총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취업한 수가 가장 높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관력은 북부로는 100% 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규제가 옥죄서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해서 한국당에서 생산해야 되고, 투자해야 될 여력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재산성은 막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혹한 경제침체를 경험하면서 한 번 정도 더 성장활력을 되새기는 데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가 없으면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개입이 강화되고,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면 결국 그 사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국가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개입과 간섭을 강화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행하는 이른바 국가주의 경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참견하는 그런 국가가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내려앉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